뭐야? 뭐야? 지금 누나? 하... 진짜 내린다는 건 줄 알고 놀랐네... 아니... 눈 오면 예보가 틀린 거잖아... 그래서 놀란 거야... 맞아... 겨울 하면 눈, 너 하면 유은결, 1 더하기 1은 2... 이게 자연스러운 법칙인데... 그럼... 네가 어디 있든, 무엇을 하든, 이 유은결이 한 세트니까... 네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설 테니, 뭐든 부탁해... 좋아! 목을 좀 가다듬고... 울면 안 돼,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... ... 아니, 그게 아니고... 혹시 산타를 아직도 믿는 거야? 산타보다는 우리 도깨비를 믿어봐. 아, 아니. 그건 못해. 그래. 니가 눈을 원하는 건 벌써 온 동네 산타가 다 들었을걸? 응. 다가가. 다가가. 어? 일찍 됐네? 그거 뭐야? 선물이야? 어? 아냐아냐 어젯밤에 선타가 네 양말에 넣어둔 거겠지 아 완벽한 계획은 틀어줬지만 그래 맞아 나야 바로 오늘 너만의 산타 유은결 오늘 내가 맡은 역할이 산타잖아 그래서 산타모자 준비해봤어 어때? 귀엽지? 어울리지? 아니야 네 것도 준비했다고 응? 산타의 영원한 단짝 응결 산타랑 놀아줄 루돌프 한 명 구합니다 맞는데 이게 보통 머리띠가 아니라서 루돌프에 합격해야 가져갈 수 있어 아니 그냥 지원합니다 하면 돼 응? 그건 비밀 은결 산타와 함께할 루돌프에게만 공유합니다 궁금하지? 힌트만 조금 주자면 정말 재밌을 예정이야 그럴만한 게 준비되어 있거든 궁금하면 루돌프 지원해 함부로 막 합격시킬 순 없지 함부로 막 합격시킬 순 없지 모두 탐내는 자리라고 합격! 합격! 자 첫 번째 선물로 루돌프 머리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걸 알차게 보내려면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 정말? 이 번호 처음 타봐? 네가 처음 하는 일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처음이 아니어도 물론 좋지만 처음은 진짜 의미 있는 거잖아 왜 그래? 이런 말 싫어? 그럼 내가 어색하지 않게 계속 말해주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 내가 왜 여기 데려왔는지 안 물어봐? 네가 눈 보고 싶다고 했잖아 비록 인공 눈이긴 하지만 아직 감동하기엔 일러 썰매장 안엔 더 큰 선물이 있다고 아직 감동하기엔 일러 아니지 않나? 아니지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